안녕하세요. 기독정미학교TV 영어성경읽기의 조셉입니다. 주안에서 다들 평안하신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없이 살 수 없는 전쟁터이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성경 직독직해 사도인전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NIV 버전에서 GNT 버전으로 넘어왔는데요. 조금 더 쉬운 버전이라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모두 영어성경이 있기에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함께 합시다. 소리내서 따라 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해석이 안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정미학교 영어성경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액스 챕터 10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 GNT 버전으로 갑니다. 피터스 스피치 첫 번째 파트죠. 자 34절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피터 비간 투 스픽 I now realize that it is true that God treats everyone on the same basis 피터가 비간 투 스픽 뭐 했다? 뭐 했다? 전화기를 시작했다. I now realize 나는 이제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That realize that it is true that God treats everyone on the same basis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I now realize that it is true that God treats everyone on the same basis 주동목이에요. 역시 목적어 길지만 That 하고 주주주주주 길지만 그것도 목적어인 것입니다. 이 큰 구조 안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목적어 안에도 또 문장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 하니까 It is true It is true that God treats everyone on the same basis 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it that 용법이에요. that 이하가 이러하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on the same basis 같은 근거죠. 같은 근거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 라는 것이 참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같은 기준을 가시고 대한다는 것을 참말이라는 것이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자, 구조를 천천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그들이죠. 그들 어떤 그들 who fear him 그를 두려워하고 and do what is right 행하는 그들 어떤 걸 옳은 일을 행하는 그들을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who fear him and do what is right 이것은 형용사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ose who fear him and do what is right acceptable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진다 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고 그를 경위하는 자 하나님을 경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race they belong to 이것을 그냥 관용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no matter what race 어떤 인종이죠. 어떤 인종 인종에 그들이 속하였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터의 스피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과 이방인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라고만 생각했죠.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인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인종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신다. 하나님 경위하는 그들 Those who fear him and do what is right are acceptable to him no matter what race they belong to. You know the message he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the Lord of all. 자 너희는 you know 알고 있다 피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알고 있다 어떤 메시지냐 자 형용사죠 He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그가 전한 누구에게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proclaiming the good news 여기서 proclaiming 콧마 찍고 ING 갔어요 proclaiming 그러면은 주어가 he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생략이에요 얘도 sent 요거처럼 proclaim he proclaim 이란 뜻이죠 자 더 메시지 이게 명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형용사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나오는 형용사 그리고 he pro proclaim 이라고 시작되는 그 문장 형용사인거죠 근데 힐을 생략하고 proclaiming 이렇게 썼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시죠 힐 생략하고 ing 붙인겁니다 proclaiming the good news a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이런 문장 형용사로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 해볼게요 너는 알고 있다 그 메시지를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그가 전한 메시지 또 그가 선포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 who is lord of all 나왔죠 이 jesus christ 를 또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 선포한 그 메시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you know the message 어떤 메시지 he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 proclaiming 선포한 메시지 the good news of peace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 그 메시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you know the message he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여러분들 소리 내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은 형태예요 you know you know of great event 그 great event 알고 있다 너희는 만약에 일대일로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도 great event 알고 있다 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that took place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쭉 안 읽었네요 beginning in Galilee after John preached this message of baptism 알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냐 또 여기서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that took place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형용사예요 문장 형용사 took place 는 발생한 거니까 어디서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땅의 도처에서 이스라엘 땅 도처에서 발생한 그 벌어진 그 great event 너희는 알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eginning 자 여기서 that took place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that begin 시작했다는 얘기죠 어디서 in Galilee Galilee 안에서 after John preached his message of baptism 자 이렇게 같이 묶을게요 역시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해볼까요 the great event 제가 명사고 뒤에서 형용사로 꾸며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that took place 블라블라블라 형용사 다음에 beginning 해서 형용사 이거예요 you know of the great event 형용사 형용사 됐죠 이 구조만 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동목으로 문장의 구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you know you know of the great event that took place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beginning Galilee after John preached this message of baptism 됐습니까 you know you know about Jesus of Nazareth and how God poured out on him the Holy Spirit and power he went everywhere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for God was with him 자 볼게요 자 you know about 너는 알고 있다 또 뭐에 관하여 알고 있지 뭐를 Jesus of Nazareth 예수 그리스에 관하여 알고 있다 and and how God poured out on him the Holy Spirit and power 이거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you 주어 you know about 동사 Jesus of Nazareth 그 다음에 and how God poured out on him the Holy Spirit and powe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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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또 문장이 있으니까 문장 안 여기 목적 안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해석해 봅시다 보라 부으셨는지 부으셨는지 그 위에 누구를 Holy Spirit and power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 피터가 지금 고넬료의 문중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He went everywhere He went everywhere He went everywhere He He went everywhere 그는 둘을 다니셨다 그는 둘을 다니셨다 Doing good 선을 행하시면서 and healing all 치료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또 뭐냐 이게 명사죠 또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 뒤에는 항상 형사가 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Who a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마귀의 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이 거치셨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의 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마귀 권세 아래 For God was with him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You know about Jesus of Nazareth and how God poured out on him the Holy Spirit and power He went everywhere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a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for God was with him We are witnesses of everything that he did in the land of Israel and in Jerusalem Then they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a cross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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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뭐다? 이다 자 명사가 오고 또 명사가 왔어요 witness of everything 이것도 같이 동격입니다 주어예요 명사가 비동사 명사한다는 동격이에요 동격 비동사는 동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We are witnesses of everything 또 everything이 명사니까 everything이 명사니까 죄송합니다 everything이 명사니까 명사는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형용사가 올 수 있다 That he did in the land of Israel and in Jerusalem 형용사 형용사 문장 형용사 오늘 이런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관계 대명사 이름만 쓰겠습니다 That he did 그가 행한 것에 행한 것 어디서? In the land in the land of Israel and in Jerusalem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이래 우리는 증인이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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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두었다 부었다 두었다 누구를? 그를 어디로? to death 죽음으로 그러니까 put 동사 이런 동사는 이렇게 뒤에 전체 다 같이 옵니다 they 주어가 put 그를 to death 이렇게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들은 그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두었다 이건 상태 상태 이거 혼자 안 쓰고 뒤에 전치사 명사를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they put him to death 이거 외워버리세요 they put him to death 뭐로? 뭐로써? by nailing him to a cross by nailing him to a cross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십자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를 못 박음으로써 십자가에 we are witnesses of everything that he did in the land of Israel and in Jerusalem then they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a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death three days later and caused him to appear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했다? raised him 일으키셨다 그를 from death 죽음 가운데서 three days later 3일 만에 그리고 caused him 약이 시켰다 그가 어떻게 하도록 to appear 이렇게 되는 거죠 약이 시킨 거예요 이런 이런 동사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to 동사까지 같이 나옵니다 cause somebody to 동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이 시킨다 누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죠 cause 했다 그가 뭐뭐뭐 하도록 God caused him to appear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께서 나타나도록 약이 시킨 겁니다 God caused him to appear God raised him from death three days later and caused him to appear 됐습니다 not to everyone but only to the witnesses that God had already chosen that is to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death 자 구조 볼게요 이건 전명이에요 not to everyone but only to the witnesses 자 근데 witness 가 또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 to the the witnesses 자 이게 여기서 명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겠죠 that God had already chosen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선택한 그 증인들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즉 누구냐 즉 to us 우리다 우리다 근데 어즈가 또 명사예요 또 뭐 나와요 who ate and drank with him 여기까지 가요 after he rose from death 뒤에서 형용사로서 꾸며준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ate 먹은 drank 마신 그와 함께 언제 after he rose from death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후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 우리가 바로 증인들이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증인들에게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증인이다 즉 우리다 우리가 누구냐 먹고 마신 사람들이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after he rose from death 죽음 후에 죽음 후에 not to everyone but only to the witnesses that God had already chosen that is to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death and he command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he is the one whom get God as appointed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자 그리고 그는 뭐했다 commanded 명령했다 우리에게 우리가 뭐하도록 to preach 전하도록 자 he commanded us to preach the gospel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또 오늘도 많이 나오죠 감사하게 command 이렇게 말동사 말동사는 역시 사람 명사가 오고 to 동사가 나옵니다 to preach 그가 명령했다 우리가 전하도록 그는 명령했다 우리가 전하도록 이렇게 to 동사 와 함께 쓰인다 이해가 되시죠 he commanded us to preach 말동사 뭔가 말하거나 누가 뭐하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압박하거나 이런 동사 군들이 씁니다 he commanded us to preach the gospel 누구에게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그리고 to testify 여기서 또 걸려있는 거예요 commanded us to preach 이렇게 걸려있는 겁니다 and 니까 또 뭐라고 증거하라고 했다 뭘 증거하라 that he is the one 자 여기서도 이 동사의 또 목적어죠 이게 gospel 근데 이 testify의 목적어가 that is that he is the one 여기까지 목적어인 거죠 증거하라고 뭘 증거하라고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얘가 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자라는 거 that he is the one 근데 그자가 누구냐 whom 그를 하고 또 여기서 또 다 이렇게 문장 문장 형용서가 되는 거죠 God has appointed 하느님께서는 지명하셨다 누구를 누구라고 judge judge 라고 심판자라고 누구의 of the living and the death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the one the one whom 문장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임명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많이 해보세요 이런 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All the prophets spoke about him saying that all who believe in him will have their sins forgiven through the power of his name 자 All the prophets 주어져 spoke about him spoke about him 모든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말했다 또 saying spoke all the prophets 여기가 생략된 겁니다 all the prophets 그 다음에 saying 또 말하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한 거죠 that 여기까지가 목적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니까 동사 뒤에는 목적어죠 that all who believe in him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이 목적어 안에서 이게 주어겠네요 that all who believe in him 왜냐하면 이게 형용사라서 이게 꾸며주니까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죠 who believe in him 해서 all을 꾸며줍니다 이 목적어 that 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는 이가 주어고 그 다음에 we have 여기가 동사죠 there are sins there are sins there are sins 목적어 forgiven forgiven through the power of his name 자 그럼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all 하고 여기서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줬으니까 다 쓸게요 we'll have have there sins sins forgiven 네 이렇게 왔어요 we'll have 이렇게 have 동사는 have 동사는 목적어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온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 형용사 형용사 근데 얘를 또 같이 동사처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will have will have 자체는 뜻이 없어요 근데 여기 목적어가 있는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will have their sins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will have heaven은 뭔가 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어요 그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주포입니다 that all the prophets spoke about him saying that all who believe in him will have their sins forgiven through the power of his name 네 자 여기까지 했네요 자 한번 더 갈게요 the Gentiles receive the Holy Spiri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why Peter was still speaking 자 이거 먼저 봐야죠 the Gentiles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receive 받다 뭐를 성령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all those who were listening to his message 자 Peter가 뭐하고 있을 때 Peter가 뭐하고 있을 때 Peter가 Peter가 was still speaking 전하고 있을 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ame down 내려왔다 내려왔다 누구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또 꾸며줍니다 여기서 those가 명사하기 때문에 꾸며주는 거죠 who are listening to his message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Peter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내려오셨다 그들 위해 그들이 누구냐 who are listening 듣고 있었던 to his message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all those who are listening to his message The Jewish believers who had come from Joppa with Peter were amazed that God had poured out his gift of the Holy Spirit on the Gentiles also The Jewish believers 자 여기까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또 뒤에서 꾸며주죠 who had come from Joppa with Peter 여기까지 해서 주어입니다 주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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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나오죠 동사 were amazed 놀랐다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이렇게 amazed 감정형용사죠 감정형용사 뒤에 to나 then 나오면 뭐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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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pulled out had pulled out 부어주셨기 때문에 뭐를 그의 gift of the Holy Spirit 그의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on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 위에 또한 부어주셨기 때문에 놀랐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감정형용사 뒤에 나오는 to는 됐 다음에 문장 나오고 to 다음에 동사 나오겠죠 뭐뭐 때문에다 the Jewish believers who had come from Joppa with Peter were amazed that God had poured out his gift of the Holy Spirit on the Gentiles also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in strange tongues and praising God's greatness Peter spoke up 왜냐하면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이다 뭐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in strange tone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오순절 오순절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고넬루의 가정에서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구나 그리고 그리고 praising 이거 댐에 걸려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들었다 그들이 스피킹하는 것과 praising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greatness를 하나님의 그 greatness를 찬양하는 것을 들은 거죠 피터가 뭐였다 스피커 말했다 말했다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in strange tongues and praising God's greatness 피터 스피커 These peopl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also did Can anyone then stop them from being baptized with water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these people have received 받았다 받았다 뭐를 뭐를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았다 뭐 한 것처럼 뭐 한 것처럼 just as 뭐 한 것처럼 we also did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있죠 우리가 한 것처럼 그들도 받았다 자 그러면 Can anyone then stop 그럼 누가 누가 그러면 멈출 수 있는가 그들을 그들을 멈출 수 있겠는가 from from ing 죠 stop stop a from 동사 ing 그들이 그들이 침내받는 것으로부터 멈출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Can anyone then stop them from being baptized 그런데 침내받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하겠다는데 누가 가로 막겠냐 라는 거죠 Can anyone then stop them from being baptized with water These peopl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also did Can anyone then stop them from being baptized with water So he ordered them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n they asked him to stay with them for a few days 자 그래서 그는 그는 베드로죠 명했다 명했다 them 그들이 뭐하기를 to be baptized 침내받으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동사 말동사 그가 말했다 그들이 침내받으라고 이렇게 할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투동사가 나온다 He ordered them to be ordered them to be baptized 뭐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요청한 거죠 이것도 말동사예요 그가 그가 뭐하라고 머물라고 아까랑 반대입니다 약간 그가 명령한 거고 이거는 그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가 머물라고 오늘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아주 좋아요 그들과 함께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그들이 요청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말씀 전해준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더 머물러 달라 명한 겁니다 부탁한 겁니다 이건 가치관 유대인들에게 명령했겠죠 요파로부터 가치관 그 유대인들 then they asked him to stay with them for a few days 네 여기까지 사도행정 10장 끝났습니다 이로써 10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의 눈에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병사들 기독정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정병학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더욱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삼수적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